광진이 여러분 사랑해요 이렇게 한 번 해주시겠어요? 광진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귀가 녹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셨어요 아 아니 이 두 분 진짜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? 귀가 녹을 것 같고 눈이 녹을 것 같고 사랑스러움에 자 그러면 질색하야 되는 얘기 한 번 들어볼게요 나는 사람 질색할 색해 저는 질색이라기보다는 흠수가 좀 조심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랑을 많이 원하고 하고 싶고 뭔가 갈고하지만 좀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편이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들어보면